바이오 칩 바이오 칩 때문이야? 당연히 칩 때문이지! 실버핸드 병이 퍼지고 있는 거야! 날 원망하는 소리 같은데 기분 탓인가? 시발! 심장 쪽이야! 앉아서 쉬어! 할 일이 남았는데 벌써 죽으면 안 되잖아 그저 주둥이만 열면 나라 사카 어쩌고 미코시 어쩌고 시발! 나를 진짜 닮아가고 있네 어떻게 좋은 소린 아니네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다 자뻑에 비꼬기만 하고 입만 열면 누구 씹어 제껴야 직성이 풀리잖아 그래도 필요할 때는 서로 잘 맞잖아 이쯤 되면 좀 더 믿을 때도 안 됐나? 내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살아서 전설이 되는 그때만 됐는데 그거면 됐는데 그거면 됐는데 해제 겨울이 6시 hasn't been dead 암흑에 죽을 땐 인정으로 죽을 때 죽음이 빠져나 그러자고.